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의 이야기 네번째, 원자번호 4번 베릴륨입니다. 약간은 낯선 원소인 베릴륨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자세한 이유까지 알려드립니다. 베릴륨의 발견은 1798년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니콜라 보클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에메랄드로 널리 알려진 녹주석에서 이 미지의 원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베릴륨 화합물을 얻어 확인했을 뿐 순수한 베릴륨을 금속상태로 분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보클랭의 논문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강산을 이용해 녹주석을 처리한 후 얻어지는 염과 물질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 적 없던 새로운 원소가 발견된 것이죠. 녹주석의 정확한 분자식은 3개의 베릴륨과 2개의 알루미늄이 실리카에 혼합된 형태입니다. 베릴륨 알루미늄 사이클로 실리케이트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고리형으로 연결된 산화 규소 결정질에 금속들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보클랭은 이로부터 산화베릴륨을 분리합니다. 베릴륨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달콤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속상태의 베릴륨이 아닌 산화베릴륨 이야기입니다. 먹어보니 달았고 이로부터 달콤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글리코스로부터 글루시늄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게 됩니다. 베릴륨과 달콤한 원소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산화베릴륨은 혀에 다 수분과 만나면 수화물을 형성합니다. 육각형의 고리 구조와 다수의 물이 결합하는데 포도당 분자와 유사성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 구조 때문에 달콤한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론입니다. 이후 산화이트륨도 먹어보니 달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베릴륨도 달았으니 산화이트륨을 베릴리나라는 이름으로 붙여보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달콤한 원소는 몇가지가 더 있는데 나비나 유로퓸이 이온 형태가 되면 역시나 약간의 단맛을 갖습니다. 순수한 베릴륨을 분리해낸 것은 최초로 무기물로 유기물을 합성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유명한 독일의 화학자 프리드리 웰러입니다. 베릴륨 금속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활용이 있지만 채드윅의 대발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채드윅은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방사선을 쏘아 물질을 이루는 핵심을 찾아내려 합니다. 보통 단순히 어떠한 장치에서 알파 입자가 쏘아져 나와 원자액의 발견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 사용됐다고 적당히 배우지만 사실 알파 입자를 만드는 재료는 폴로늄입니다. 마리키리가 발견했으며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내뿜는 원소입니다. 폴로늄의 알파 붕괴로부터 알파 입자가 생성됩니다. 알파 입자는 베릴륨 판에 부딪히게 되며 여기서 미지의 입자가 발견됩니다. 특별한 전화가 없으며 투과열마저 높은 새로운 물질입니다. 바로 중성자입니다. 채드윅의 중성자 발견은 베릴륨으로 이루어진 결과죠. 실제 채드윅의 1932년 중성자 발견 논문을 보면 폴로늄과 베릴륨이 써 있습니다. 슬쩍 지나가는 또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자면 베릴륨은 동위원소가 없습니다. 이미 모두 사라졌거나 너무나 미량만 어딘가 있을 것이라 사실상 모든 베릴륨은 한 종류뿐입니다. 화학 원소에 관심 가져보셨던 분이라면 베릴륨의 활용 분야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활용이 고성능 합금과 방폭 공구의 제작이라는 것 그리고 고가의 스피커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베릴륨은 다양한 금속과 합금을 꽤나 잘 만들며 높은 물리적 성능을 부여합니다. 스프링이나 금속판 등 여러 부분에 사용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베릴륨과 구리의 합금인 베릴륨 동위입니다. 금속끼리 부딪혀도 불꽃이 튀지 않아서 폭발성 기체나 폭발물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많은 경우 베릴륨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으로 알지만 사실은 구리 때문입니다. 비철금속 합금은 불꽃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무르기 때문에 베릴륨을 넣어 강도 높고 불꽃 없는 공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구리가 주를 이루는 다른 합금들도 방폭 공구 제작에 사용됩니다. 스피커 역시 어디 사용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셨을 텐데 바로 트위터입니다. 한 개의 스피커로 가청 주파수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 어려워 보통 두 개 혹은 세 개로 나누어 분담시킵니다. 스피커를 보면 울림판이 두세 개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 중 고음을 담당한 스피커를 트위터라 부릅니다. 왜 쓰이는가? 보편적으로 스피커에 사용되는 가볍고 튼튼한 금속 중 소리가 베릴륨을 통과하는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속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첫 번째 브레이크업 주파수는 해당 금속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베릴륨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는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보다 약 2.5배 빠릅니다. 이는 첫 번째 브레이크업이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브레이크업이 발생하면 베릴륨의 큰 강성은 궁극적으로 분열의 양, 곧 진폭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질량 대비 강성 비율이 높아 고주파수 출력과 낮은 왜곡을 제공합니다. 음향 분석에 따르면 모든 돔파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굽힘이 발생합니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굽힘파가 더 잘 보이죠. 옛날에는 베릴륨 스피커를 만들기 어려워 고가의 하이파이 시스템에만 사용되곤 했는데 요즘에는 아변 베릴륨 4E를 사용하는 기술이 보급되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중금속입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이란 의미인데 주귤표의 원소 중 금속은 매우 여럿 있기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중금속과 경금속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금속의 밀도가 5g·3cm보다 작으면 경금속, 그리고 높으면 중금속에 해당합니다. 흔히 중금속은 해로운 원소로 오해받지만 매우 많은 금속들이 중금속에 해당하며 독성이 없는 금 등도 중금속입니다. 경금속은 가장 밀도가 낮은 리튬부터 중금속 구분의 경계에 가까운 타이타늄까지 10여종이 넘게 있습니다. 베릴륨은 1.85라는 매우 낮은 밀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87도에 녹는 점, 그리고 매우 뛰어난 강도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가공하기 어려운 금속이며 문제점으로는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독성을 일으킵니다. 달콤하다던 글루시늄을 먹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릴륨이 사용되는 곳, 바로 작년부터 수많은 천체 사진을 보내오고 있는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의 핵심은 역시나 인상 깊은 금빛의 육각형 반사판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거울이 2.4m 직경인데 이를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에 맞도록 충분히 크게 확장한다면 어떨까요?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선은 궤도로 발사해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질량 대비 강도가 가장 뛰어난 금속인 베릴륨을 이용해 제작하려는 전략이 시작됩니다. 베릴륨 반사판은 단위 면적당 허블 거울 무게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가벼움을 가지면서도 매우 강한 거울입니다. 그래도 세그먼트 하나의 무게가 무려 20kg이나 됩니다. 베릴륨의 여러 특징 중 가볍고 강하며 저온과 고온 모두의 안정성이 있다는 점, 열전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며 자성을 띠지 않는 금속이라는 특징들은 온 지역을 오가며 베릴륨 반사판을 제작할 가치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베릴륨이 금빛 금속은 아닙니다. 베릴륨 반사판 위에 최종적으로 금 원자를 증착시켜 지금과 같은 금빛 제임스웹 우주망원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화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원자와 분자입니다. 특히 물질이 실제로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분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 중 같은 원소가 두 개씩 모여 이루어지는 이원자 분자는 생각보다 한정적이죠. 잠시 원자들의 결합에 대해 살펴본다면 각각의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들의 방인 오비탈이 겹쳐지며 결합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모든 겹쳐짐이 결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안정해지기만 하는 방향으로 진행돼 버린다면 온 우주의 물질은 한 덩어리로 뭉쳐서 화학적인 죽음을 맞이한 우주가 되었을 테니까요. 두 개의 오비탈은 결합을 만드는 결합 오비탈과 결합이 끊어지도록 하는 반결합 오비탈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수소 원자가 만난다면 결합 오비탈 하나와 반결합 오비탈 하나가 생겨납니다. 수소의 전자들이 결합 오비탈에 채워지면 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원자 분자들의 오비탈을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이 중 아래쪽에 위치한 녹색 에너지 준위들이 바로 결합 오비탈입니다. 같은 개수로 더 높이 위치해 불안정한 오비탈들이 반결합 오비탈입니다.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채워 넣으면 분자가 어떤 종류의 결합을 할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가장 아래 결합 오비탈의 두 개의 전자, 바로 위 반결합 오비탈의 두 개의 전자, 그리고 위쪽 결합 오비탈들의 총 여섯 개의 전자, 마지막으로 반결합 오비탈의 두 개의 전자가 있습니다. 결합은 결합을 만들고 반결합을 끊어주니 실제로 유효한 전자 개수를 합산한 후 두 개의 전자마다 한 개의 결합을 만드는 공유 결합 이론을 적용해 2로 나눠준다면 답은 2가 됩니다. 산소가 이중 결합으로 이루어진 모습을 설명할 수 있는 고전적인 기법입니다. 그런데 베를륨은 두 개의 결합과 반결합 전자가 있으니 결합이 생길 수 없습니다. 베를륨은 이원자 분자를 만드는 것이 이론상 불가능하죠. 그랬었습니다. 2009년까지는요. 연구자들은 베를륨 원자 두 개가 이원자 분자를 만드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결합 길이는 2.45 옹스트롬이었으며 몰당 해리 에너지가 2.6kcal로 측정되어 생각보다 멀쩡한 결합임이 확인됩니다. 전자 공유에 의한 결합이 아닌 다른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를륨끼리 연결된 화학 분자를 안정하게 만들어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말이죠. 샌드위치 금속 화학물을 만드는 사이클로 펜타다이엔을 이용해 베를륨 베를륨 결합이 존재하며 안정한 물질을 처음으로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베를륨 결합은 매우 초기 연구 단계여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흥미롭기도 하죠. 베를륨이 사용되는 또 다른 곳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의 프로세서는 한 방식이 아닙니다. 연구팀에 따라 각자 다른 프로세서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초전도 루프를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외에도 빛으로 이온을 고정해 큐비트로 사용하는 것, 매우 작은 입자인 양자점의 이용이나 위상적인 큐비트, 그리고 다이아몬드 공격을 활용하는 등 다양합니다. 그 중 이온 트랩 프로세서 방식의 베를륨 이온이 사용됩니다. 현재까지 무려 219개의 베를륨 이온을 레이저로 고정해 양자 컴퓨터 프로세서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베를륨의 의학적 사용은 아직 없습니다. 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베를륨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분진 등으로 흡입되어 베를륨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미세먼지 유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망률이 무려 최대 38%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질환 외에도 암이나 그 외에 다른 여러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금속 자체의 물성이 매우 뛰어나 이미 완성된 제품에서는 유출이나 중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유용하지만 인간에게는 위험한 원소가 바로 베를륨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를륨의 발견에서부터 흥미롭게도 달콤하지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원소였습니다. 경금속의 일종으로 그 중에서도 중량 대비 가장 뛰어난 물성을 가져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항공, 우주, 첨단기술에서는 베를륨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모를를륨이 절대 퍼지지 않습니다. 값우지 아니고 유립종 kleby gems